안녕하세요 아콩, 수빈, 아린입니다 뿅 대기실에 갑자기 나타난 승희, 희니카입니다 짠 대기실에 나타난 연준 대기실에 같이 나타난 예지입니다 대기실에 도착하는 연준 이 메시지를 위해 함께 촬영을 당했고 시연입니다 연준 아맞죠 먹어주세요 어떡해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 먹여가지고 와~~ 제목이 누누나나 울었어 누누나나 멋있습니다 누룽지를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와 오늘 밤 메뉴다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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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